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근래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력에 의해서 요 몇 년 사이에 진행된 조작, 음모, 탈법 등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가면 저를 알아보고 인사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총선에서 투개표 조작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 반응은 그래도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내심 생각해 왔지만 요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오는 청와대발 선거 공작을 지켜보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낙마 공작입니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대장으로 통하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련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는 김기현과 관련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들고 온 장본인이고 그 첩보 보고서를 경찰청에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뒤로 청와대가 10여 차례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내용도 전부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도 일렴을 올린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거나 꼬리를 끊어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판 자체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 하달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특검이 아니라면 현 정부 하에서는 수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지검공공수사부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수사에서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의 출석 거부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설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중대 사안이란 겁니다. 현재 백원우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지금 그와 그의 우군들은 또 다음 총선과 대선에 어떤 계략과 어떤 술책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공작의 일가를 갖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을 총선 승리를 위해 파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당에게 선거는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부산 경남지역에 야당 후보나 공천 대상자를 하는 검찰의 선거 개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창훈의 후보는 경찰 수사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밖의 양산, 하만 등 야당 출마자 8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부산 경남지역 후보를 공천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라고 그렇게 울분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일부 출마 예상자들은 공천받았다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중도에 하차하게 됐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처럼 경찰을 직접 움직여서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자유당 정부 빼고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나 정황을 미루어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당이란 것은 직접 청와대를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방선거에서뿐만 아니고 유야무야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지만 드루킹 사건처럼 대선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조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드루킹 사건도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얻은 권력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 권력도 정당하지 못합니다. 선거 조직에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단순한 국정농단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악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꼬리 자르기 선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되고 국민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수례사건이나 조국사태와 같은 그런 비리사건이 아니고 나라에 기강을 흔드는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엄격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요구해야 됩니다. 차계 총선과 대선에서 이 같은 조직적인 선거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들에게 도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언벌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들의 선거 조작은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그들에게는 모랄이 없다. 그들에게는 도덕이 없다는 그런 말이 파다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악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것은 선거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그렇게 부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을 행한 봉거제가 어딘지 부정을 행한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하수인 누군지가 이번 기회에 맹백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럽두고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체제를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체제를 빼앗길 수 있느냐 문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